오늘은 영상으로 남기는 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살짝 그런 식으로 나와요 원래 캠코더야 영상이 훨씬 예쁘게 나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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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, 안녕하세요. 날씨가 매우 좋아요. 너보다 눈이 잘 못되게 있거든요. 날씨가 너무 좋아서 눈을 못되게 있거든요. 오늘의 컨셉은 뭐시죠? 오늘의 컨셉은 사실 이게 아니었는데 살짝 귀요미가 돼버렸어요. 언니는 오늘 완전 귀요미였어요. 그냥, 나는 이렇게 해서 얘기했어? 푸들 갓 미용한 거 같잖아. 갓 미용한 푸들 컨셉입니다. 요즘에 부친 머리를 떼고 나서 자꾸 머리를 볶아가지고 이럴 바엔 참 히피펌을 하겠어. 2학년 때 언니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는 거야? 1학년 때가? 1학년 때. 그때는 진짜 사자였는데? 2학년 끝. 안녕. 안녕. 저기요. 응? 저기. 마리. 사랑니 잘 계세요? 똑똑똑. 아 진짜 망했어. 괜찮아. 귀여워. 싫대. 싫대요 아니요 지금 자기 놀아주는 사람 엄청 좋아할걸 왜? 지금 싫 좀 하고 그래 뭐해 꿈을 뻔 잠에 들었습니다 나임씨 태양 같으세요 태양 노래 뭐 있지? 언니 왜 이렇게 파악하게 웃어요 하하하하 야 내가 말을 해볼테니까 네가 말하는 것처럼 한번 해봐 안녕하세요 저는 난쓰입니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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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꽃인다. 꽃인다. 강나 하 Phar должно 하nh 하핫 구회 하핏 누가 놨어요? 바람쥐 조람쥐 지금 심각해요 조람쥐씨 언제 와? 바디도 써도 마스크가 있어? 이거 마스크 만드신 거 같은데? 안 쓰니까 미쳤네 너무 윤곽이 드러나는데? 그니까 날 빌려야 되는데 술 잡아요 언니 지금 뒤에 되게 배경 목욕탕 같아 아우 시원해 아니 그걸 그 땅 어떻게 봐 아이스크림 유튜브랑 카카오 채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보러 왔습니다 많이 보러 왔으세요 그냥 많이 보러 왔으세요 그래 많이 보러 왔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천재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또 왔어요 이제 곧 아디다스 홍대 아디다스 홍대 매장에서 멋진 댄스 공연도 하고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클래스도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5시 홍대 매장에서 만나요 직접 영상을 찍는 분들도 함께 해요 유튜브 하나 카카오에서 라박이 아시죠? 곧 만나요 안녕 야 너무 어려워 못하겠어 이제 곧 아디다스 홍대 매장에서 멋진 댄스 공연도 하고 이제 곧 아디다스 홍대 매장에서 멋진 댄스 공연도 하고 이제 곧 아디다스 홍대 매장에서 멋진 댄스 공연도 하고 아디다스 홍대 매장에서 몇 장 공연 왜 빨간 립스틱을 찾으시죠 조나이씨? 누구 꼬시려고요? 입술에라도 시선을 강조시키게 해요. 아 그러세요. 생각보다 많이 좋아서. 맞아. 멍이 하나도 안보여. 화장도 잘했어. 공사주. 여기 나이씨 매장에서 생기는. 아 드러워. 와 찍고 있었어. 언니 꼭 넣어줘요 저거. 그럴려고. 나이스. 자기야 뭐? 캠코더요. 진짜요? 수고하셨습니다. 최고! 최고! 오늘 아주 오랜만에 탄 듯 계절이었어요. 저 노래가 완전 힙합이에요 지금. 이렇게. 예쁘시네. 고생했습니다. 진짜 언니가 수고했어요. 심장이 어떠세요? 지금 목 상태 괜찮나요? 네. 제완아 항상 이래요.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어. 근데 진짜 잘했어요. 잘하면 안된다. 하시는 분들도. 재밌어졌어요. 진짜 이거 쏠. 네. 그렇습니다. 고생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수선생님. 감사합니다. 송분홍씨야 송분홍씨. 그놈의 송분홍. 송분홍씨. 그 영상 여기서 써야겠다. 오케이. 재밌었어요. 송분홍씨. 송분홍이 빠져가지고 난리야. 킹받아서 미쳐버릴 것 같아. 진짜 개명한다 송분홍으로. 와 진짜. 송분홍언니. 분홍언니. 오. 송분홍씨. 송분홍언니. 우리 마이크 안을 보면 난리. 오. 나 뭐야? 나 완전 괜찮네. 나 완전 핑크야 지금. 나 말을 많이 해서 그런가. 어. 나도 나도 괜찮지. 야 나는 그냥. 야 내가 제일. 넌 못 보여주겠어요? 에. 에. 에바야 이 옷. 뽀뽀했어. 내가 제일 심해. 난 보여줄 수도 없어. 아무거나 보면 안돼요? 네. 어. 아오. 우와. 아. 그냥 그림을 그렸는데. 오. 야르. 오. 야르. 왜. 왜 카메라 켜니까 이쁜척 하세요. 진짜 방송인 다 됐다니까. 어떠셨어요 오늘 아디다스? 저. 너무 재밌었어요. 진짜 재밌었어. 진짜 재밌었어. 기대 이상이었어. 어. 너무 재밌었어. 저 직원분들이 중간에 들어오신 게 전 진짜 너무 쇼크였어요. 진짜 대단하셔. 분들이. 나 진짜 열심히 했어. 진짜.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. 처음에. 렛다 렛다 하면서. 이게 뚝 끊어진 거예요.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. 이렇게. 그래서 그. 이제 와인드업 시작하기 전에. 와인다 하면서 프리하잖아요 그때. 와인다. 와인다. 와인은 오시아. 와인다. 와인다. 아 그러니까. 이게 웬만하면 하겠는데 여기까지 내려가서 다가려가지고.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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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나 아까 바다 봄하다고 그랬어. 괜찮아요? 잘 하셨겠지. 수고했어요. 고마워요. 예수님도요. 네, 감사합니다.